시장 시장을 한 바퀴 돌아봤다. 중남미에서 가장 큰 원주민 전통시장이다. 주변 농촌에서 생산한 곡식과 가축들을 사고 판다. 골동품을 파는 노점상들도 많다. 대부분 복제품이지만 운이 좋으면 진짜 마야의 유물도 만날 수 있는 곳이다. 마야의 신은 정말 여러 모습이다. 이 복제품은 마야의 달력. 중앙에는 옥수수신이 있다. 중앙에 시장 종인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